이 글을 메인으로 쓰시죠, 용천재파이벌벨 저 뒤에 있는 메인 글을 앞으로 당기십시오 10권까지 레스블 10권까지 레스블 아! 음.. 두 명 없어졌어 형 저도 이거 예? 거의 두 개 합쳐서 82장인가 83장 준 거니까 저도 투자하는 겁니다 꼭 띄워주십시오, 용천재파이벌벨 잠시만요 아! 아! 아 이거 방송 어떻게? 초콜릿 없어졌을 수 있다고? 몰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방송 그렇게 오래 하시는게 왜 어떻게? 진짜 몰라서 그런다고요? 이거 이거 켜져있는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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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걸로 쓰면 돼? 아니 일단 배워보죠 제가 그냥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아 우리 우리 저 저 텐미닛 형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140개 감사합니다 형님 찰리야 저분? 아 저 형 저한테 막 천 개씩 왔어요 저걸래 이걸로 그냥 공짜야 하려면 게임 초대 메세지잖아 이거 근데 이 메인 내용이 다 그대로 가요 누구한테 즐겨찾기한테 보내면 보내면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해 오케이 모르셨습니까 이거? 살이 한 번인데 어? 예 쩐다 10권까지 아 왜 아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뗄 수도 있지 아이씨 오티피 어? 내게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어? 나온다고? 껌맛 그래도 이거 좋은 제한 아니었습니까 형인데 형 형 설마 터진다고 재타다지진 않으시죠? 어 에 타아 안 온다 안 돼? 어? 네? 초대 메세지 아 그 아니에요 가요 갔죠 초대 메세지 갔어요 형님들 보냈죠 왔대잖아 응 응 온다니까요 거부해 놓은 사람 안오지 나 거부 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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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뜰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근데 은나무가지 없잖아요 이거 형이 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네 은나무가지 두 개만 흠 어 지원받고 지원받고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10 11만 12만을 깎아서 70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형님들 두ascر 오옹 대신 형님도 뜨면 뭔가를 해주시겠죠 오오옹 그죠 여기 어? 은나무까지 지금 얼마야? 그건 검색 좀 해봐요 arching 900 너 은나무 다 팔았어? 그쵸 다 빨았죠 아니에요 선임금은 아니고 15일날 용돈날이시니까 나 하나밖에 못산다 봉준이형 용돈쓰시는거 아는데 강력 5리부파라고? 그 은나무까지 파시는 분 혹시 없나요? 하나에 700 해주시면 제가 2개 살 수 있는데 은나무 600,700에 버려야 된대요? 아까보네요 3개월 700 가야된대 저 뒤에 갈게요 은나무가지 그니까 용천재팔검이 어떻게 되는거냐면 600에 산다네 아까보니까 600,700에 버려졌어요 한자루가 얼마지? 은나무까지 파시는 분 35장이죠 진영이 사는거 아니아니 원래 원래 전 41,42 한자루 40일 한자루 40일 은나무까지 파시는 분 헌터왕이 느낌 200장인가? 200장 넘죠 형 지금 손상을 140 140에 버려져 220,230이에요 최소 최소 슈리셋 개설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20만원도 안돼 75,000원 2개에서 2개에 10만원 잡으면 되겠다 아니아니 그냥 이렇게 잡아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새로운 물건이 행운을 가져다줄것이다 형 그걸로 하면 안돼 형 그거 행운과자 안먹는게 여행지도 나일거같아 아냐아냐 동벽으로 은나무 하나만 주세요 아니 돈이 없다니까 저 파는 사람이 아 진짜? 은나무 있는 사람 없나? 은나무 있으신분 팔아주세요 지원좀 지원좀 1396만원 아 민식영님 동부여 북으로 오세요 와주세요 도마 도마 나 갑자기 뛸거라는 빛이 오지 나도 오 나 원래 형이 뭐지 다른번도 뛸거 같다는 빛이 는직을 였거든 오 아 다른벌도? 응 어? 보전의 주석조가 100개에 15만원 아 보전 당연히 사야되면 팔검인데 그거 해야지 무조건 100개에 15만원? 아니 하나에 아 개비싼데 그럼 100개면 1500이잖아 1500? 개비싼데? 근데 또 안 지르잖아 형 보전 주석 없으면 진짜 바보 질이야 팔검은 칠검이면 안 써도 되는데 진짜 모르게 돼 맞아 보전 성공한 형도 있더만 응 은근히 많아 전에 한 번 봉준님도 성공했잖아요 아 진짜로? 보전 안 넣어서 형 진짜 바보 짓이에요 그때 팔윤가 지를 때 응 그래서 싶어 아 근데 바돈이 없어 지금 그럼 천육 천삼백구십육만원 있다니깐 나 천삼백구십육만원? 네 이거 저 치워놓을게요 오케이 지금 줄게 동면폭으로 가서 오케이 어딨어? 별풍이? 안 돼 안 돼 이거 사는데도 좀 걸릴 것 같은데 보니까 보전 주석조가 200개 사야되지 200개 구해야되지 은나무가지는 쉽게 구해야되지 은나무가지는 쉽게 구하지 깨끗한 얼음 깨끗한 얼음 깨끗한 얼음 18개 구해야되지 왜? 깨끗한 얼음을 넣어? 그냥 얼음이 돼 깨끗한 얼음을 넣어? 그냥 얼음이 돼 깨끗한 얼음을 넣어? 뭐 사는거 아니야? 느낌이 어차피 둘이 다 미신 아닙니까? 어차피 예 형도 아까 그거 먹고 하나도 안 먹었죠? 그치? 배고파? 응 그냥 이 느낌으로 못해? 오케이 이거 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하아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는 위험해 아 보존해 주거 주석조각 지금 아혀 이거 좀 하고 일단은 좀 바쁘다 바빠 보전의 주석조가 파한 사람 없나요? 오케이 얼마 오오 감사합니다 착하다 왜왜왜왜 오케이 꽃차차님이 팔베개 오케이 쓸데없는거 버려도돼? 예? 초심자의 반지 예 또 그러다가 파형 떨고싶죠 여기 흐흐흐흐흐흐 이거 구데기지? 저 신선 저 버려도되지 예 아니면 그 주모한테 좀 막히시죠 그 다음에 좀 예 주모한테 좀 막히시죠 흐음 음.. 오케이 보전의 주석조각만 사면 됩니다 근데 아.. 바손이 없는데 오! 와.. 씨발 와 고맙다 진짜 성공할게 와.. 와.. 밀밀밀바고 저 문판만들여 돈 소망하니가 좋습니다 와.. 지리였다 아! 고맙다 꼭 200개 모으세요 형이 귀찮다고 그.. 뺏기지말고 보전주석조각 뭐.. 현금 저.. 거의 두개 80장짜린데 가끔 버리면 되죠 고맙다 왜왜왜 형 깨빵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무기에 어디 왜? 무기 형 무기 무기 왜 박아? 너 깨빵관 잡기 다 돼있는데 아 그게 깨빵관입니까? 앞에 게 깨빵 아니야? 어 37 오 땡큐 밀리맨 37인거야? 그렇지 아니 밀리맨이 아니고 랜덤? 밀리맨? 몰라요 진짜 힘든거 보네 오프로 거기서도 확률이니까 응 모른다니까? 어? 오케이 스마트건 사장님 진짜 스마트건 사장님입니까? 어? 오오오오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오게 일단 보전의 주석조각 국내선 116에 27 썰구기 금지 아 맞어 딱 스폰이 연락돌려야 되는데 116에 27 어? 아니 2번이 은신이네 116에 뭐였지? 아 국내꺼 니가 샀어? 오 고맙다 아 국내꺼 니가 샀어? 오 고맙다 오오오 땡큐 주석조각 ưng 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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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오 땡큐 콕큐 나간다 오케 잠시만 내가 뭐할라했더라 도전해주서 구워봐 아 시골을 너무 비싸다 이것만 사면 되는데 80 80 어 뭐야 아 가속이 25개 준대 오오케이 클라우드 몇개 필요하지 갑자기 신수의 정수 왜 나오냐 삼투가 갑자기 신수의 정수 아 아 몇개 필요한거지? 67개 아 57개 오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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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하 고맙다 고맙다 어 오하 가석이가 빈데 하.. 착하구만 저 가석님한테 투구 싸게 팔아줬었거든요 이게 99개만 쓰면 되나? 그쵸, 99개? 55개만 쓰면 되네 아, 진짜 성공하자 제발 아우 아,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우 아우, 땡큐 아우, 땡큐 아, 하나, 하나 아, 아니다, 아니다 99개, 99개면 아, 아니다 99개, 99개, 맞지? 오케이, 땡큐 갑시다 얼음 있는 사람 좀 주세요 얼음 얼음 9, 2, 18 18개 오, 땡큐 아, 수빙 100개 아, 저넘 아 칠, 5, 2, 2, 3 아, 제발 아 출도안돼 소환안돼 저기 지정이 없어 아 이거 지정이 없네 아씨 아씨 초상도 없네 지정 현실에 900원 밖에 안해요 900원? 고급 지정 900원 밖에 안해요 아 내게 아니라서 어? 있는데? 어? 이거 쓰면 되지? 써도 되죠 이거? 야 이거 써도 돼 이거? 어? 은호야 은호야 이거 써도 돼? 예 형님 뭘 써요 고급 아닌데? 아 아냐아냐 900원 써도 돼? 네? 캐시 900원 써도 돼? 캐시 900원이야? 어 다 갖다 쓰세요 형님 어 네 여기야 하야 아닙니다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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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갑자기 긴장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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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여기서 못 고치죠?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근데 진짜 안이 뜰 때 된 것 같아. 두 번째고 놔둬야죠. 너무 질렀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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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1번... 1번... 2번... 3번... 진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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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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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4번... 5번... 2번... 2번... 아... ATIONAL... 진짜 시끄러운 놈 보자 떠라떠라떠라떠라 이렇게 또 누르면 되는거지 이제? 이거 누르면 바로 나와요 이거 좀 들어 좀 떠라떠라 떠라떠라떠라떠라 진짜 제발 아니 제발 긴장 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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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뜰거같아 뜰거같아 아 마렴 화물 걸렸어 아이 아 나 미친새끼네 진짜 아 시바 진짜 니냐 화물파 화물파 문주 누구야? 아 제가 그냥 어그로꾼이에요 어그로꾼을 화물파는 왜 받아 있어 하지말라 하지말았죠 병주 얜 누군데? 자르겠습니다 어? 혜선아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느낌 좋다 느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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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어 왔다 얼음이 반짝인다 긴장해 긴장해 진짜 조심스러워 손길로 아 진짜 떠라 우리 사장님 아 잠시만 내가 못보겠어 아 아 섬녀는 또 누군데 아 이번에 진짜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개필이었는데 개필이야 와 진짜 4500명 봅니다 형님들 하지마십쇼 아 눈 아파 지금 애들 쿨일때 빨리하십쇼 했구나 은신한거 해야겠다 끼고 아 은신해서 낄 수 있네 아 왜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내가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나 8번 지내는거 처음 봤어 잠깐만 이제 간다 진짜 세골 들어있어 민니야 진짜 세골 파운드 됐어 민니야 진짜 축축당했네 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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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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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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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안녕. 안녕.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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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냐가 흐름 깼어 아까 됐어 없어 그거 느낌이 리냐때문에 실패한거 같아 지금 형님들 다 죽여버려 샹롬의 새끼들 죽만한 새끼들 그거 저녁 딱 어두워졌을때 바로 그때 했으면 삐리였거든 그거 맞죠 형님들 삐리였어 아니야 리냐 아 실례하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이유가 뭐지 재물입니까 아 역시 타이밍은 진짜로 사람새끼미가 리냐님 예 은나무까지 사야되는데 은나무까지 삽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히려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진짜로 아 기다려봐 나 부캐 부캐 도인 얼마의 밤 얼마의 내 팬이잖아 어 내 팬이잖아 아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빨리 이게 이때야 PLAY 짧게 성공할건데 그래 가자 어디가야되지 북방 어 식구님 감사합니다 이랬 아 북방도 얼음처럼 아니 칠봉부터 무조건 어려워있어야 아 거기 떨어져있잖아 예? 아 거기 아 몇개 없었어 여기 가면 금방 구해요 여기 가면 몇개 필요한데? 한개면 돼 8개 8개 아 어차피 성공할건데 그런거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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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얼음뱉터 얼음뱉터 하나가 여기가 나 얼음뱉터 얼음뱉터 8개 8개 금방 구해요 이거 얼음 있다고? 야 끌어 오케이 오케이 뛰어갈게 어 봐따 그 사람 있다 뛰어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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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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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안녕 아오 리그 흐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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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층이야 몇층이야 그냥 지정사 지정? 오래거리 나가는데? 응 오래거리 많이 오래거리 아 진짜요? 응 괜찮았어 그냥 출두 어 나 출두 누구한테 갈까 어어어 어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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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로 뀨로 아 야 나와 뀨로야 나와봐 야 앞으로 나와봐 아니야 나가면 또 못써 사인트에도 못써 아 못써요? 사인트에도? 이거 왜 이름 안떠 이거 포탈 아 지정 사자 지정 지정 사자 그래 아 지정 사사사사사사 어차피 성공할건데 그래 어차피 성공할거야 성공하면 이득이야 어차피 이득이야 그렇지 아 이거 테마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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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버려 어차피 성공할건데 어차피 이득이야 어차피 이득이야 이거 어 칠봉 100%야?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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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버려준 DJ 오케이 어차피 성공할건데 뭐 예 성공할거니까 별똥벨도 한번 보고 오오오오 별똥벨 한번 보고 오히려 좋아요 지금 고급 지정 빨리 사자 이겁니까? 그치 칠봉 900 하나 사자 어차피 성공하면 개이득이야 좋아 좋아 성공할거니까 뭐 좋아 별똥벨 한번 보고 하자 오히려 좋아요 아니 아니 아 여기 내가 지정 찍어갔었는데 아 이게 우리 봉준이 형과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렛츠고 추천 렛츠고 추천 렛츠고 얼음 먹어 얼음 먹어 얼음 얼음 줘 얼음 줘 우리 봉준이형 저 스폰으로 저 그 뭐야 적차단거 채우라고 저 추천 한번씩만 눌러줘 형님대 어 얼음 줘 얼음 얼음 줘 얼음 줘 너 먹어 옆에 옆에 많이 있잖아 응 뭐야 야 야 야 얼음 빨리 줘 얼음 얼음 버려놨다고? 어디 버리라해 버리라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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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버려 버려 버리라고 어 아 기다려 야 알았어 알았어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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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어 다시 먹어 야 미안해 다시 먹어 야 아 빨리 줘 아 빨리 빨리 해라 시간 없다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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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해라 빨리 줘 귀찮게 하지 말고 크림 깨지 말자 어 먹은 거 달라고 이 사람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아 아 아 누가 먹었어 얘가 먹었어 깨로가 준대 깨로가 이게 아니라 보존주석 줘서 처먹었잖아 이 새끼가 10개 줏대 10개 가자 야 얘 얘 축출해 야 집 보고 있지 은신이 먹었대 은신이 먹었다고? 병주가 아니고? 뭐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그 영상 돌려봅시다 오케이 어차피 성공 어차피 성공 어차피 성공 8개 8개 걸쭉거리는 캡쳤다 어차피 어차피 뭐 성공할건데 뭐 돼지고기 하나 먹어 옆에 있는 거 돼지고기 하나 먹어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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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렴한 거 안걸려 끼고 있는 거 맞지? 응 간다 간다 어 아이템 청완은 왜 비워져있지? 저는 그냥 먹었어요 어차피 성공인데 누가 마렴한 거 걸었어 아 아이템을 먹어서 꽉 채워야돼 그러면 안질러지잖아 그니까 먹고 꽉 채운다며 아 불멸이 이순신? 투명구도 계속 써져요 지금부터 굿 뿅 포기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예 가자 아 아 아까 성 그거 썼잖아 돌 썼잖아 내구 소리 빗어 빨리 써 이거 아 돌 썼어 이래 이거 메신지 봐봐 내구봐봐 내구를 1달았겠지 아 아까 유성봐봐가지고 그래 아 진짜 별똥배로 와가지고 아 진짜 아 뭡니까 이게 오케이 레츠고 아 백에다니 배탈라 뒤질거 같애 이제 칠공하나 던지는데 여러개는 던져 얼음을 미신 미신 또 말하는거 썼다 아 미친 안당했네 섬..섬유 아이템참 어디갔어 저있네 그니까 끼고 돼지고기를 먹고 해야지 돼지고기 아이템 끼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아 더 쳐먹어야지 바로가 고 간다 간다 아 간다 레츠고 어? 마려홍금때면 그래 마려홍금때면 이런다고? 봐봐 지금 1분 동안 전속이야 1분 동안 전속이야 지금 딱 풀렸다 아 왜 1분 동안 전속이야 다 된거지 풀린거지 그쵸 얼음 얼음 때문에 뒤지긋네 기 느낌좋다 느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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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와 2 1 가다! 오? 뭐야? 왜 안 떠? 뭐야? 왜 안 떠? 왜 안 떠? 아 이거 아닌데? 왜 안 떠? 뭐야?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나 보존력 쓸거냐고 안쓴다 했지 그 말이 아니었구나 또 하아 아 존나 심ăn걀리다 document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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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싫다고 했지 오, 없다고 음 간다 오 라스트 ALLUM 성공각 아 진짜 성공각 라스트 ALLUM 성공각 , 아 왜 또 왜 어 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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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ак, 쯢, 쯢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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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와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성공! 속들 아그로와 으아아아아우 으아아아오 으아아아아앙 으아아아아아아 흐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뭐야 캠프 남았어 아 아 야 일어나 야 일어나 뽀뽀였다고 화났냐 어 이거 끄고 다시 켜야겠다 위에꺼 이거 눌렀어 그래 일어나 아아 모졌나 진짜로 아 목이야 응? 목목 아 깜짝 놀랬다 진짜로 빨리 바로 가야지 예? 안가? 지금 이렇게 어 삶 모아놓고 어? 형님 사람새끼입니까? 아니 재물을 두개 받쳐줬잖아 지금 은나무까지 지원받습니다 형님들 은나무까지 어 은나무까지 순지한대 어어어 받으러간다 아니 일단 캠이 안대 왜? 캠 되야돼 지금 저 위에꺼 뭐 돼? 자문 눌렀나봐 어 꺼졌다 됐어? 이거 뭐야 캠프로라도 껐다 켜봐 어 키보드도 빠졌어 뭐야? 키보드도 안돼 왜 안돼? 아 형 오셨어요? 형 이거 캠이 안돼요 왜 캠 좀 고쳐주세요 키보드도 안돼는데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가 없습니다 아 이제 헐렁헐렁하구나 어 키보드가 오케이 됐다 됐다 키보드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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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실패하지 이거 두께를 형 오케이 하아 어떻게 형 하아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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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쯧 쯧 쯧 에 쯧 쯧 쯧 쯧 뒤에꺼 제가 꺼주세요 캐릭터 왜? 예? 아 진짜 팔봉을 띄워가지고 예? 꺼주세요 이건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예? 우와 cX cX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칠시방 했다 넘쳐요 그렇군요 그래도 형한테 제가 싹이 팔아들 수 있군요 아니야 근데 잘 된거 같아요 왜냐면은 아 근데 그걸로 만족해야될거 같아 봉준이형한테 좀 싸게 판거 내가 매꾼걸로 퉁쳐야될거 같아 안그래 형긴데 어 또 질러? 나 구봉 안될거 같은데 어 어 나 13만원 15만원 이렇게 어 이렇게 좀 했을때 이렇게 팔아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팔봉 판다고? 팔봉 그냥 노말로 팔면은 좋죠 안질러? 지금 뭐해 지금 질러야지 아니 아니 뭔가 그니까 뭔가 흐름이 끊겼어 응 나 바로 질러 했거든 그치 나 바로 질러 했거든 어 흐름이 좀 끊겼어 응 그치 흐름이 좀 끊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뜨네 이게 대박이다 그러게 진짜 뜰줄 몰랐다 아니 마지막 얼음으로 질러가지고 진짜 뭔가 필이 딱 왔어 와 나도 마지막 얼음으로 질러웠을때 응 와 나 딱 지를 때 필이 오긴 했었어 진짜 어 느낌이 좋긴 했었어 밥 먹자 밥 아우 배고파 봉준이형 쟤 맨날 뿌셔진거 봉준이형 은호 은호 싱글벙글 아 그래도 봉준이형한테 싸게 이렇게 한거 잘 메꿔졌네 그래도 용감팔봉 덕분에 응 맞네 응 그니까 착한 일하니까 내가 그래도 13만원 싹입한거 내가 생각했어 응 아니 이게 떴어야 되는데 진짜로 아 그러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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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니까 바로 세 봉 손상돌고 밥먹으면서 서로 우울한 분위기로 먹는거보다 다같이 기분좋게 하면서 봉준이형만 놀리면서 그렇게 그냥 사이좋게 먹어야지 한놈이라도 위너가 있어야 분위기가 재밌는것이지 다 망하면 이게 우울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예 안돼 안돼 아 진짜로 안돼 안돼 지금 봉준이형 뭐하고 계시지? 봉준이형 봉준이형 와 근데 팔봉이 뜰줄이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왜요 방송 안한대요 어? 형 일어나 빨리와요 멘탈 나갔어 지금 완전 나갔어 형 울어 형 울어 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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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준석 범인찾자 아 그거 다시 보게야되는데 그럼 리박해야되잖아 어 안돼 쌍놈오새끼 그거 무문팔했던것 같기도하고 은신이 먹은것 같기도하고 그거 침장놈아 안녕 예 네 와 근데 진짜 팔봉이 뜰줄 꿈에도 상상해도 못했다 와 대박이다 아 그러면은 내가 성공했으니까 밥을 밥을 내가 사서 일으켜드리자 먹을게 오면 일어나시겠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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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뭐 드실랍니까 예 예 제가 뭐 맛있는거 사드리겠습니다 형님 노래를 노래 뭐하나 틀어드리고 잠깐 풀어드리고 오겠습니다 예 재범이형꺼같고 비룩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 하.. 근데 내가 두개 터지고 니가 팔봉 지는거야? 예? 아니요 그냥.. 예.. 그 팔봉 얼마냐? 예? 예? 아 그만하십쇼 형님 아 그 팔봉 얼만데 예? 얼만데 그 팔봉 얼만데 예.. 아니 얼만데 왜 얼만데 매니야 얼만데 팔봉으로요? 팔봉이요? 기다려 보십쇼 팔봉은 비쌉니다 형님 또 70할거 같은데? 내 생각에 손상이 요즘 40이잖아 손상 30 아니야? 아니요 40이 그램 팔려요 각인 된거 아니야? 아니 누군가 엄청 흘렀어요 뭐.. 나.. 욕심이 없냐 난 안의.. 난이.. 감사합니다.